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이 요만큼 나오는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부모 상담을 제가 잘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학부모 상담을 망할 수가 있다 혹은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점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실천하시면 안되구요 반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학부모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을 빠르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난 4년 반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학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이렇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너무 난감하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듣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신규 때나 2년차 때도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약간 왠지 느낌상 제가 이야기를 막 하면은 부모님께서 아 네 네 네 선생님 네 이러고 막 빨리 끊으시곤 했어요 이거를 이제 슬슬 3년차 4년차 되니까 주변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는 걸 보고서 슬슬 깨닫기 시작했죠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사실 교사의 의견이 궁금하고 교사가 말하는 게 궁금해서 상담을 하시기도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처럼 온라인 수업 주간에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사연이 각각 있으셔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말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전화로든 만나서든 제가 이야기를 막 주도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상담을 잘 하시는 학생 부장님 뭐 학년 부장님들 그 다음에 동료 교사들을 보면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질문만 툭툭 던지면서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상담의 기본이 사실 듣기 경청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한테도 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은 더 많이 하는 경우에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저는 쉽게 했던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학생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면은 안 돼요 얘는 이런 아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 어머님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쉽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되게 달갑게 들으셨던 학부모님도 사실은 전화를 끊고 나면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나이가 조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중학교 정도 되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더욱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동년배라 하더라도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딱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특히 더더욱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멘트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제 경험상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치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뭔가 아는 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작 제가 이렇게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드렸던 거를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모델링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가르치려고 드는 말투나 가르치려고 드는 멘트들은 절대로 금물이다 좀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음 이 경우에는 뭐 둘 다 포함이 되는데 학생이 잘못한 경우나 학생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가도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인다는 걸 들었어요 이 경우에 가정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도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은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가정에서 조금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멘트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의 지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가정과 학교가 같이 연계되어서 지도를 해야지만 효과적인 지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로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100%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지도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한들 학교에서 지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지도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의 지도를 포기하고 가정한테만 이제 강조를 한다면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또 실수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요 어머님 아버님 혹은 뭐 이제 보호자님 맡겨만 주세요 제가 열심히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대화를 할 때는 학부모님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사용했던 멘트들이기도 한데요 돌이켜보면은 너무 무책임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30명의 학생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정말 다 한 명 한 명한테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못해요 이거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하고서 무책임하게 막 말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학생을 조금 신경을 더 썼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아직도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가정에서 지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못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특히 전적으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 제가 다 맡아서 못했거나 혹은 아니면은 제가 맡아서 했는데도 학생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의 지도만 강조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지도를 알아서 잘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정과 학교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제 뭐가 있냐면요 학생의 단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 경우를 머리로는 아시거든요 학생의 단점을 많이 얘기해서는 안 돼 장점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눈에 띄게 고쳐야 하는 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교사의 특성상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좀 싸워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거를 꼭 중간과 결과에 얘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라는 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조금 성격적으로 아니면은 공부해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도 좀 해주세요 라고 끝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했던 상담 중에서 최악의 상담이지 않았을까 해요 결국엔 전화해 가지고 부모님 말은 듣지도 않고 제가 혼자 막 떠들면서 학생의 단점만 세세하게 늘어놓다가 가정에서 좀 지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 거죠 이거 상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교사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학생이 잘못했다는데 학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는데 뭐 교사가 얘기하는 거를 어쨌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중간에 교사 말을 끊고서 학부모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정작 이제 학생에 대해서나 학생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모델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임용고사 면접 볼 때 다 하셨잖아요 무조건적인 공감 그 다음에 경청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주시고 장점을 잘 얘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간간히 질문을 던지신다면은 뭐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뭐 부모님과의 관계는 원만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정도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저처럼 상담을 하는 선생님이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조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계속 몇 번이나 되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를 잘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학생 상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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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